회색 티셔츠에 백팩 여러분 지금 옷장 열고 당장 버리세요 이제 쉐이 유행을 넘어서 기본템으로 정착했어 패션은 자신감이지 오늘도 시골에서 갓 상겨나 소녀 컨셉으로 이 리본이랑 어깨뽕으로 촌스러움을 두 배 하지만 예쁘다 자켓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팔 자켓에 또 밋밋하지 않게 이렇게 벨츠 하나를 다른 거는 약간 흰색으로 신발도 흰색, 바지도 흰색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검은색을 정말 좋아해서 여름에도 포기 못하는 검은색 대신 시스루로 이렇게 골껌 입어봤고 여름에는 악세사리 무조건 실버 그렇지 그렇지 실버 실버 해가지고 여름 완성하고 왔어 나시 되게 유행하잖아요 프릴 달려있는 한껏 포인트를 줬네 응 응 나시로도 포인트를 줄 수 있다 난 그냥 큐티인데 여기 섹시 큐티네 부럽다 여기 왜 섹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시스루나 파인업 많이 입잖아 일반 속옷이 보이면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브라렛 입어주면 어? 그냥 여름에는 리플 배치 무조건 필수 아 인정 다 알죠? 여기 땀띠 미쳐 좀 움직이면 부두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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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화장실 가서 다시 아이씨 너무 리얼해 생각보다 땀이 나도 안 떨어져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대차한 거야 바로 어? 연청바지를 통 넓은 거 이렇게 딱 입고 상에는 좀 크롭티 셔링 또 디테일 있는 그런 상이 딱 입어주면은 여름 이런 느낌으로 그거 좋아하는 패널이 되게 많아요 셔링만 환장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 이제 셔링이 유행을 넘어서 기본템으로 성착했어 내가 오늘 오픈 숄더 같이 입고 싶다 여기를 좀 내려주세요 너무 예쁘다 섹시하다 진짜로 스키니 지는 시대는 갔어 아 인정 통 넓은 바지랑 슬랙스가 은근히 활용도가 엄청나게 높은 게 화이트하게 나온 버튼 가디건 뭐 이런 셔링 티셔츠 이런 게 세배는 예뻐 보여 바지를 예쁘게 입으면 땀이 나면 바로 피나는 가장 최악의 색이 회색이기 때문에 나 같은 좀 땀쟁이 부류들은 절대로 회색 옷을 사지 않는다 버려야 돼 맞아 버려야 돼 폐기해야 돼 여러분 지금 옷장 열고 당장 버리세요 당장 지금 왜 갖고 있는 거예요? 난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거는 회색 티셔츠에 백팩 딴쟁이들은 공감할 텐데 백팩을 열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내면 여기는 진짜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아두고 어깨랑 등땀까지 나요 백팩은 데오드란트도 안 돼요 여기가 엄청 넓은데 길이가 짧은 거야 아가씨를 입으면 관리를 한 다음에 입잖아 그런 반팔은 신경을 안 쓴단 말이야 무심코 딱 잡았는데 내 겨드랑이가 앞에 앉아있는 사람하고 안녕? 인사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그냥 일단 장마 자체가 싫은데 옛날에 이슬 샌들에 나왔던 거 찍어? 찍어? 빗물 젖으면 발 냄새가 사실 끔여 나지 않아요? 꾸린네도 아니여 꾸네 꾸네! 양말 없이 신고 다닐 수 있는 편한 샌들 요즘은 샌들이 너무 예뻐요 트랩 샌들 예쁜 거 있잖아 페디큐어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나름대로도 패션이 될 수 있으니까 장마 이템 이런 거 소개시켜주지 말고 장마 땐 그냥 집에 있으세요 에어컨이 짱이지 뭐 고데기 막 열심히 했어 막 딱 나오는 순간 애초에 그냥 포기하고 바로 난 모자를 쓰거든 파란색 초록색 블랙에 파란 빡인 거 알지? 속옷만 입고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옷 입을 갈아입고 다시 던지고 그런 영상 많이 보세요 썸네일 볼 때가 다 으흐 좀 야하다 하지만 들어가 보게 되는 겉옷으로 우리 몸을 꽁꽁 써밀 수 있는 계절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합시다 운동편을 보고 싶다면? 이 세상 옷 다 내가 소화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가지고 패션은 자신감이지 일단은 베이직한 아이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회색의 백팩은 안 돼요 여름엔 무조건 크롭탑 입어서 가장 가는 허리 그 조그만 부분만 드러내면서 근데 있잖아 나는 가는 허리가 아예 크롭탑을 못 입을 것 같은데 그럴땐 어떻게 해? 김환이에요 하얀은 하이웨스트로 딱 맞춰서 입어주면 세트지 세트 힙한 느낌도 주면서 또 배도 시원할 거 아니야 사람 통풍 이렇게 대고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엄마랑 딸이랑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 언니 좋아요 샀어? 아 샀지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다 샀지 회색은 아니겠지? 야 회색이야 땀나겠다 환불하러 올게 너무해 조택권 안 하면 안 돼요